지난 2인좌의 난 때 반란군에 맞서 싸운 남인들도 많다는 거야 영남 전체가 역향으로 낙인 찍힌 게 억울하다는 게지 그것이 어떻게 임금의 손까지 들어갔습니까? 대감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길래 지금 날 책망하는 개냐 자네가 거두는 고향이 맞아 내 책임을 묻는 것 같군 나비야, 지금은 너와 같이 놀아줄 수 없단다 사냥놀이는 저녁에 해줄게 묘마마의 사냥놀이라 하긴 너무 방심했어 그 자가 임금의 행차를 틈타 기습적으로 상소와 책자를 올렸지